신앙때문에 120억원 포기한 유명한 배우를 소개합니다. 러시아워 배우 크리스토커 신앙때문에 120억원 포기 욕과 대마초 연기 때문에 영화 프라이데이 속편 출연 거부 배우 크리스토커는 1972년 8월 30일생으로 49세이며 키는 185.4cm입니다. 1994년 영화 하우스파티3로 데뷔하였죠. 미국의 래퍼 아이스큐브가 지난 1995년 영화 프라이데이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 크리스토커가 기독교 신앙때문에 속편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크리스토커에 따르면 크리스토커는 영화 프라이데이에서 스모키옥을 맡아 연기한 코미디 배우입니다. 그는 속편에 출연하는 대가로 천만 달러 약 120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욕설과 마리아나 후변 연기를 기후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토커가 출연료를 적게 받아 하차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이스큐브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크리스토커에게 속편 넥스트 프라이데이에 출연한다면 천만에서 천이백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했다며 그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욕을 하거나 대마초를 피우는 연기를 하지 않고 싶어했다고 했죠. 영화 러시아화로 잘 알려진 터커는 지난 11월 올 어반 센트럴과의 인터뷰에서 속편 넥스트 프라이데이와 프라이데이 애프터 넥스트 출연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대마초 연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모든 이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가 속편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다며 그리고 그것이 거절 이유 중 하나다.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터커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는데요. 2018년 그는 ITV 굿모닝 브리튼 공동진행자인 피어스 모건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좋은 일을 하길 바란다. 우리는 좋은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일을 하길 바란다. 미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했죠. 2014년 터커는 캐나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앙 때문에 스탠드업 코미디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코미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선정적이거나 욕을 하며 코미디를 하면 쉽게 웃길 수 있다. 그러나 선정적이거나 욕을 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이 어렵지만 저는 도전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페이스와이어에 따르면 터커는 오순절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터커는 유명해진 후 한동안 신앙을 버렸었지만 1990년대 후반 애틀란타로 이사하면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신앙 때문에 120억 원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